니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요. 저 사람이 니네 거라도 돼? 야생생물보험이 관리에 관한 법률 모르세요? 이거 봐.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가공, 유통, 보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치과해집니다.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뭐란다고 치과해 씨.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초산에서 약주 캐고 동물 잡아서 밥 벌어먹었어 씨. 아유 자랑이십니다. 뭐? 널 와. 널 와 씨. 아유 씨. 왔다. 왔어 왔어. 어? 어쩔 건데? 아유 진짜 씨. 독립공화 좋아하시네 씨. 사람 나고 산났지. 산나고 사람 났냐? 그래서 구렁이를 저렇게나 잡으셨어요? 아니 왜? 씨를 말리시죠. 아유 그냥 뱀같이 생겼고 저게 그냥 아주. 아니 저 뱀새끼들이 무슨 잘못인다고 저 뱀을 넣어. 뱀파리도 잡으세요. 내가 또 윙크하면서 너가 뱀달라고 할 때부터 알아봐. 야. 윙크 없는데 뱀새끼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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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진짜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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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